너무 맛있다 와우 간식 무거워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나 먹어봐 이거 먹어봐 나 왜요? 이런 길거리 봉곱 진짜 좋아 로즈벌은 휠즈와 우리의 팬 휠즈가 우리의 쇼를 즐기고 에이 해외 미국에서 오는 공연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뭘 제대로 나와도 잘생겼는데 저리 가 형 나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... 아이씨 안 찍어 아 형났어요? 형났어요 아 이거 아프네 아 여기가 아프네 필수 없는 손가락의 위치가 너무 아파 아 저리 가라고 아 저리 가라고 진짜 못 죽여야 된다고 아 한가리만 더 아 안 되는데 이 형 집중하는 거 봐 나 한 줄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 아니 스마스가 아니라 마스러워요 메리, 크리스, 마스 스마스 뭐야? 아니 라인이 맞아야지 메리 그리, 크리스, 마스 내가 알았겠다 알았겠다 나 지금 팬더 됐어 나 이거 어디야? 나한테 빨리 마리 크리스 마스 나한테 종아 니가 메리 해준대요? 네 포필을 하려고 네 니가 가운데 딱 열고 나와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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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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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 멈추 데이터 아 아 한잔 한잔 마셔야 해요 나 소스 가야죠 하하하하 치즈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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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한 김치 오우야 오우 먹으래? 응, 끼먹어야지 먹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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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리는 좀 괜찮아요 됐다 손바 자 자 자 자 손바 자 아 아 으아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 아 야 제이홉인데 야 야 야 와 맛있어 빨아버려 짬발라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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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야 짬발라버려 Salem 오늘 정국이 기분 썼어 오늘 정국이 기분 썼어 나 진영 같은데? 진영 진영 IT'S WORTH IT IT'S AMAZING THERE'S THAT AND 저한테 티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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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말씀하는 티비야 우리 가족을 소개해드리는데 내가 원래? 어제 buddy будто 아 rel 아리그 외워 5 남준이 형이 누워가지고 다다다다 하는 거에요 남준이 형이 엄청.. 남준이 형 봤어? 남준이 형 위골프 할 때 누워가지고 다다다 A형 A형 나지 넣기 남준이 형 아니고 남준이 형 남준이 형 나는 우리가 육자 어떻게 리듬이 이렇게 탈 수가 있지? 보통 이렇게 탔는데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빠밤 네 민윤기 천재 짱짱맨 뿜뿜 오빠로는 외모 서열의 순위 웃지 마시고요 차량 나란히 들어야 돼 내 마음을 집어씨 팬의 이름은 내 인생의 이름은 월위원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내 이름은 내 학교가 나의 이름은 너가 가져갔잖아 나는 내가 저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이 영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승인되세요 이런 거 한다고 명상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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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오늘 고객님 어떻게 할 것인지 승인되세요 달려라 아 네 갑자기 달려라 갑자기 달려라 갑..갑..달려라 달리면 되나? 목소리 들리시네요 아이고 뺏어 아이고 뺏어 아이고 어깨 터지는 줄 알았네 어? 제대로 가고 내려가면 내려주는 줄 알았네 끝 어깨 터지는 줄 알았네 뭐야? 뭐야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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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먹어서 중점? 먹어서 중점? 먹어서 중점? 없어서 중점? 아, 기회 봐봐! 기회, 해구! 10년이 어디에 있나요? 10년이 어떻게 될까요? 뭐하고 싶으신가요? 뭐하고 싶으신가요? 36? 36? 36? 너무 귀엽잖아.